안녕, 별빛의 물들과 네, 여러분 오늘 함께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된 잔이라고 하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모인 이유를 한번 해찬이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사과에 연결된 이유를 보러 도영 씨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영 씨가 네, 우선 마크 씨, 수박 씨가 해막, 비타민 씨 오케이, 대충 설명 네, 우선 내일 저희 에스틸릴치과 아메가컬처가 함께한 음원 세이브가 6월 4일 공개가 된다고 해서 그것도 뭔가 기념할 겸 그리고 또 오랜만에 1, 2, 7 단체 V LIVE들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시간이 딱 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렇게 V LIVE를 켜봤습니다 네 네 네 오와, 오와, 오와 오와야 왜? 좋았어, 좋았어 아무튼 안 남았잖아, 노래 세이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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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우리 함께 다 모이니까 네 좀 시끌뻑적한데 우리 이제 예스 목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케이 여기 왜 뭐였나에 대해서 또 뭔가 단속한 거 하나 더 있잖아요 그 V LIVE를 하기 위해 그 메이크업했잖아요 우리 우리 팬들만을 위해서 우리 팬들만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가 또 새롭게 바뀐 숙소잖아요 맞아요, 여기 새로운 숙소예요 저희 저희 지금 여기서 30일 동안 촬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딘가에 갇혔어요 네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지금 아버지가 근데 우리가 모인 김에 오랜만에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야, 네가 저랑 오래 찍는 거 이렇게 써야겠어 저번 모인 김에 게임을 하자고 하고 하는 김에 또 BM을 함께하자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음 그러면 제가 한번 외치면 다 함께 어 함께 외쳐주세요 나머지를 모아 외치면 그렇죠 야호 야호 오케이 안녕 그러면 오늘이 바로 돌아온 마키야 와 진짜 우리가 이거 영상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나오는 게 진짜 팀워크잖아요 아무튼 제 손에 대해서 카드사 제가 카드를 뽑았어요 뭐야, 레벨업했네? 네 이 카드 제가 멤버들한테도 함께 설명해야 돼가지고 그 일단 숫자들이 있고 숫자 숫자 이게 딱 봐도 이게 딱 봐도 시민이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 퀸은 뭘까요? 의사 의사 제이 마피아 잠깐만 제이는 조커? 제이가 조커다 제이가 조커다 제이가 바로 조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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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는 케 케 케 케 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설명했어도 한 명이 까먹을 것 같으니까 제대로 봐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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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WJ 크가 마피아 5 크가 마피아 알아 오케이 진짜 알았지 예 근데 이번에는 사회자가 없네요 내가 사회자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사회생활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각자 포근카는 한 번씩 가서 보여줘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어 잠깐 맞다 맞다 같이 맞춰보자 니가 카드를 9개를 줬네 나 그러자 좋다 재현이 아이디어가 좋다 팬들과 같이 맞춰보는다 근데 처음에 마피아 이런 얘기가 공개가 있어 우리도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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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숙여 아니야 같이 숙여 아니 밤이 올 때마다 형이 저거 화면 전환되지 않아? 아니 그냥 이렇게 가리면 되긴 하지 전환보단 오케이 아니 지금 댓글을 어차피 안 보이게 해 놓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어차피 같이 숙여서 되는지 모르게 그냥 알게 하자 우리만 보자 네 그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다 알게 돼 모르게 돼 그러면 지금 시민이 시민이 4명 의식이 그리고 마피아 2명 경찰 1명 경찰 1명 경찰 1명 정말 기억 안 나면 경찰이라고 기억하고 경찰 네네 일단 제가 섞어보고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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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 나도 몰라 Please Please 우리 뽑아가는 것도 순서 정하네 게임할까? Please 그것까지는 아니지 그것까지 하자 그래 Please 도영이 형이 때렸어요 I am 이걸로 하자 오케이 내까지 하자 내까지 하자 이제부터 시작 내까지 내까지 하자 지는 대로 꼴등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영이 형 도영이 형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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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타 2 나 이따 나 안 해 나 안 해 유타 마지막 아 아 아 아 아 아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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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카메라 있다 아니야 근데 정훈이 탈락했거든 나 탈락이래요? 근데 왜 같이 아 형 탈락된 거야 아니면 탈락 탈락이야 그럼 저도 탈락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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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도영 마크 바퀴 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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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새 했어 안 해도 돼 탈락 태용 탈락 나도 근데 하면서 잠깐만 나 안 해도 되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 그라시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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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게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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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처음으로 형 레이 레이 아니 형 사운드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또 아니 페이 데인 안 돼 페이 데인 안 돼 페이 데인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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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중간 점검 한 번씩 하자 정호 해찬 8등 8등 8 8 7 6 5 5 8 8 그러니까 이렇게 4면 나왔다 어 4면 나왔어 이제 8까지 가볼까? 응 아니야 너네들은 근데 8 해도 돼 세우자 8로 해? 아니 일단 한 명 더 떨어지면 오케이 오케이 마크 넷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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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둘 해찬 해찬 마크 셋 아 얘가 근데 갑자기 리듬되어가지고 갑자기 템포가 네 원래 아 근데 계셔야 일단 일단 하자 그게 우리 용이 아니야 어 오케이 그럼 셋이서 8까지 변박 가능한 거지? 응 오케이 8까지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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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한 번 제대로 타봐 나도 할게요 바로 질 것 같아 지금 오케이 아이엠 그라운드 이제 시작 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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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리스펙이다 야 좋았다 형 처음 렛 들었지? 야 근데 이거 한 번 다시 하자 이거 한 번 다시 하자 이거 한 번 다시 하자 근데 진짜 한 번 다시 해보자 아 그러면 그러면 일단 시작은 천천히 하자 잘 가고 하자 천천히 천천히 결승전에서 가 아 그래 그래 아이엠 그라운드 이제부터 시작 형 형 도영 일곱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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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여섯 번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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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게임인데? 맞아요 두 번 썼어야 돼 두 번 썼어야 돼 나 근데 맞는 줄 알고 있었어 나는 그냥 모르겠네 하고 괜찮네 둘이 바이 바이 보일까요? 할 게 있어 결승 한 번 보고 가자 오케이 또 만났네 여덟까지 삼지로 나와줘 삼지로 나와줘 결승 그래도 형 대우는 해주면서 이겨줘 아니면 그냥 이겨줘 그냥 이겨줘 빨리 하자 마크가 아닌 대우 한 번 썼어 이제 이거 과선 점수 과선 점수 있어 과선 점수 있어 이건 12 너 하고 싶은 거 뭔지 몰라 이걸로 이기면 아니 아니 진짜 몰라 팔 말고 발로 하면 안 돼? 아니야 이거 몇 개야? 이거 8개인데 팔 말고 발로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오케이 12개? 처음에 천천히 가봐 12개? 천천히 가봐 이거 원래 있어? 뭔데? 없어 이거 진짜 I am ground 너부터 시작 시작 도영 11 마지막으로 도영 처음부터 했었어요 맞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탈락하는 사람도 몰라 몰라가지고 천천히 해서 정점 탈락 I am ground 이제부터 시작 도영 7 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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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8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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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도영이가 했으니까 꼴등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골등부터 내가 사회자니까 내 말이야 아 그러네 무슨 도영이 했으니깐 꼴등 도라 진짜 저 섭몬죠 여기가? 이 게임 이따 이거 아무도 보여주지 마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야 아 부릅 근데 여기 단이가 두 개만 이렇게 핵드한 말이야 나도 몰라 바로 보여줄 것 같은데 간다? 어 아무도 보여주지 마 저 사람들한테 아뇨 아무도 아무도 저 사람들 오케이 다음은? 난다? 저런 분이한테 저장된다는 건가? 난 나야? 응 형이면 형 했고 형 했고 다음 누구야? 내 그 아 우리도 비해 보면 안 되는구나 마크야? 응 마크 너지 형 다 먹었어? 저거 했어? 나야? 어 나는 재현이 딱 전 아 그렇구나 오케이 나가 가운덱에 벗겨 비워 응 진짜 결국 화가 나는 거였잖아 나 주름이 뭐야? 확인할게 확인해 어? 잠깐만 진짜 본인만 봐야 돼? 오케이 내가 진짜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숫자는 K는 시민 시민 J는 그 마피아 Q 의사 K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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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까리 오케이 오케이 카드 일단 다 중간에 뭐 해주고 어떻게 조심하고 조심하고 야 그럼 아니 근데 이거 모를 줄 수 있어? 어? 믿을 수 있어? 어? 아 얘들아 우리 입각 아니 기억해야지 기억해 기억해 기억해야지 이거 기억 아니 그치 우리 기억해야 된 거 아니냐? 깔끔하게 되잖아 아 근데 이 카드 냈다고 막 자기 마피아 아는 거 그냥 척하면 안 돼 그게 재미지 알았어 일단 일단 게임을 룰을 찾자 바로 내가 나도 알아 아 그거부터 할까? 나는 뭐해요 그거부터 할까? 토크부터 할까? 토크부터 하자 그러면 가볍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하는 그치 그치 나도 몰라 그 토크를 그러면 재현이부터? 가볍게 나는 그냥 나 마피아가 되고 싶었던 시민 가볍게 나는 마피아가 되고 싶었던 시민2 그래? 가볍게 나는 진짜 시민으로 태어난 시민 가볍게 나는 가벼워 라이트 가볍게 나는 3kg 아 터질 줄 알았어? 진짜 실망했어 나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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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볍게 하아 그렇게 안 해도 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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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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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오 가볍게 중요한 사람이 막 우이씨 시민은 아니야 시민은 아니야 어찌나네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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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는 기대 깃털? 깃털이야 깃털이야 깃털이 아닌데 그럼 에어기타구나 깃털 에어기를 깃털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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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드의 여도를 뽑힌 마피아입니다 확실하다 믿을게 스페이드의 여도를 뽑힌 마피아입니다 스페이드가 팔 나였는데 스페이드 들어간다 네 일단 스페이드의 팔 아무것도 없고요 이 형 착각한 거 아니야? 스페이드의 팔이 아니라 네 아니면 있을까 봐 아무튼 밤에 왔습니다 뭐야 벌써요? 지목 안 해 지목보다 지목 해? 하고 싶어? 근데 처음은 전혀 모르는 거야 처음은 근데 마피아한테 너무 유리해요 왜냐면 서로가 아직도 몰라야지 지금 그건 네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일단 그러면 너네들이 정해 한 명을 주... 한 명을 보내고 시작할지 아니면 바로 밤으로 난 바로 밤 마피아다 오케이 그럼 밤선이 아니 왜냐면 지금 집으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밤선 하나 둘 셋 네가 해줘 그러면 이제 한 명 보내고 싶다 손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지금 지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명을 뽑아야 돼 어 근데 뽑으면 이렇게 지목을 하자 아니면 밤에 아 그렇지 그러면 그럼 자자 다시 그러면 올려줘 손 네? 밤이 왔으면 좋겠다 밤이 왔으면 좋겠다 손 어 오케이 그냥 밤이 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주무세요 이거 해야 돼요 벌써? 네 네 네 네 마피아 진짜 J를 받은 사람 여기에 올려주세요 네 서로 어 누군지 알아서 좋겠고요 이제 누군을 여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경기찰 경기찰 여기 올려주세요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수령이 있고 이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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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날이 밝았습니다 웨이크 업 웨이크 업 웨이크 업 네 어제 어 근데 진짜 정말 아쉽게도 태영이가 오 태영이가 보내줬습니다 멍청이 약 보내줬습니다 태영이 형이 멍청이 보내줬습니다 보내줬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 자고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 아니야 이걸로 이걸로 다 아는 거 하나야 태영이 보다 동생들이야 싱그들 그리고 선들이 그냥 뭐 그래서 에이 딱 태영이는 태영이 뭔가 완전 떨어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 붙어있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렇게 찍어봤을 거 같아 아 아 근데 마크도 의심스럽게 하고 일단 딱 나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너논이었거든 근데 왜 문제가 뭐냐면 자기소개를 생각해 막 너가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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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평소 애였으면 빨리 넘어가자 근데 애 마크라니까 지금 가볍게 아 그러네 그래서 내가 야 야 그러지 말고 이랬는데 아니 나 평소에 근데 평소에 왜 내가 어떻게 그래 서수해 수 수상해 서수해 서수해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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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서 물어봐 내 생각엔 유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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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근데 지금 딱 내가 거짓말로 너로 집었는데 너 아니야 유태영 아니야 유태영 아니야 아니 형은 뭐야 난 봐 스페이디 8이래 시민 형은 중요한 역할이야 사실 나 안 중요해 마피아네 나 진짜 안 중요해 나 진짜 안 중요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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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기 다 있는 거 같아 저기 셋 아니면 많은 시민이야? 나 진짜 시민이야 시민이야? 아니야 형 시민이야 형 시민이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나 솔직히 태영 약간 느낌 하세요? 또 저렇게 또 저렇게 또 저렇게 태영이 오시면 이거 해찬이랑 마트 끝 근데 너 뭐야? 나 시민 왜? 해찬이 나 진짜 시민 진짜 모르겠네 재현이도 의심스러워 근데 뭔가 해찬이가 시민이면 좀 더 말이 많았을 것 같아 맞아 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그 딱 나의 머릿속에 있는 마피아 재현이었을 때 맨 처음으로 말해 항상 그런 게 있어 재현이가 약간 마피아 느낌이 있어 지금 지금 딱 근데 마피아 아니더라도 너는 시민이 아니야 시민인데 다 빨간 거 알아? 시민이야 근데 에어컨이 없던데 여기 안 된대요 숙소 숙소에 에어컨이 안 돼? 여기 안 된대요 여기 안 돼 숙소잖아 숙소에 에어컨이 안 들어가서 몰라 난 뭐야? 나는 시민 야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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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지릴게 안 지릴게 나 시민이 있어 살려서 내가 이거 연기하는 거 모르는 거지 내가 일부러 의사하는 건 중요해 요즘 완전히 시민은 아닌데 마피아도 아닐 수도 있는데 뭔가 경찰 아니면 의사네 그러니까 확실히 아무튼 뭐 그거 얘기해줄 수 있나 경찰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경찰한테 알려줬겠지 내가 경찰한테 알려줘 그 다음에 경찰은 알고 있는 거래? 맞췄어 안 맞췄는데 얘기 몰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 난 이거 잊지 왔어 얘기해도 돼 그거 경찰이 얘기 할 거면 이제 내일 내일 죽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지 경찰이 얘기하면 마피아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살려줘야 돼 의사가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가 경찰이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의사가 엄청 이기적일 수도 있어 아까 잔이 형이 의사 의사 뽑아줘야 할 때 약간 이런 웃음톨이 다들 디테일 들었지? 나한테 그러면 그건 바로 본인을 뽑았다는 증거거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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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면 아까 내가 의사였어도 나 골랐을 거 같아 너였구나 아니 왜냐면 생각해봐 아무 힌트도 없는데 내가 오케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왜 이렇게 간 거야? 약간 투표? 점점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진짜로 퇴근 중이었어 봐봐 진짜? 잠깐만 이거 배터리 갈아야 된 거네 살아있어 살아있어 그래서 오케이 시무룩해졌어 일본으로 죽고 갔어 아니 뭐 왜 일본으로는 일본으로 죽여 내가 내가 목숨 나한테 멋지게 오케이 그러면 선택하자 지목 준비됐어? 하나 둘 셋 나 첫지 나 첫이야 나 첫이야 누구야? 그럼 얘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나 나 일단 나 나 테이리어 할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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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나왔어 테마 테마 아니야 아니야 유타야? 나왔다고? 아니야 테이리어 할 자리나 유타 정우는 아니야 확실해 잠깐 몇 가지 아니야 나까지 깰 포인트 귀여워 양말 마크 조영 제안 중에 이제 답 나온 거지 형 마크 제안 마크 제안 도형 맞아도 그러면 왜 정우랑 유타해 근데 이제 시그널이 있어 사람이랑 시그널 하트 시그널 나한테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을 할 때 미묘한 시그널 미묘한 시그널 근데 내가 내가 얼마가 창피할까 이 얘기 다 틀려고 맞아 오케이 마지막 나 진짜 오케이 마지막 이거다 지목이다 근데 아직은 너무 하나 둘 셋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나 안 바꿀게 유타이는 누구야? 너 나야? 큰일났다 정우 누구야? 도영이 형 재현이 둘 정우 둘 재현이 하나 나 둘 해찬 해찬이가 제일 많아 재현이가 제일 많아 그냥 나 두 명이야 도영이가 두 명이야 혜일이 형 혜일이 형 재현이 이제 그럼 재현이 둘 해찬이 둘 도영이 둘 도영이 둘 그럼 이 세 명 중에 정우는 게 도영이 둘이 아니었는데 셋이 변론을 한 번씩 하고 최우 그 사중에서 찍으면 돼 재랑이랑 나랑 누구도 뽑혔어 나는 해찬이랑 도영이 형 도영이는 누가 뽑았어? 해찬이랑 정우 오케이 잠깐만 그럼 나부터 해도 돼 정우 나는 나에 대한 변론보다 나는 내가 도영이 형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왜? 나는 그래서? 솔직히 내가 말이 없었던 거는 진짜 할 말이 없어서였어 그거에 대해서 먼저 변명을 할게 그거랑 두 번째는 내가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몰라서 도영이 형을 뽑으려고 하니까 형이 갑자기 내 표정을 핑계로 내가 막 맞아 몰아가긴 했어 근데 몰아가긴 했어 근데 내가 이게 정확히 도영이 형이 마피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를 뽑아서 나를 형 골랐어 그래? 그러면 그럼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난 진짜 아니야 난 진짜 마피아 아니야 그건 형 별로네 진짜 나는 형은 누운 거 같아 만약에 잠깐만 도영이가 너를 안 골랐으면 누가 형은 누운 거 같아? 나 솔직히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진짜 아니야 근데 형은 왜 해찬이랑 진짜 진짜 그냥 저기 왔어? 유타 형이랑 유타 형이 나한테 너 뽑는 애 뽑을게 이랬잖아 그래가지고 둘러보다가 해찬이 표정이 좀 어색했어 그래가지고 얘다 이런 거야 잠깐만 아니 그거 또 희타 저런 거 봤어? 나 못 봤어? 나 해찬이 나 정우 나 정우 근데 정우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 일단 세 명 중에서 지모 이제 해찬이 했다 도영이 한 거야 나 진짜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제 희영이 최악을 해야지 나 말한다 나는 일단 진짜 아니고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은 유타 형 시민이나 마피아 아닌 거 같고 난 정우를 뽑은 세일이 형은 아닌 거 같은지 모르겠어 그렇지 연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우는 아까 그냥 그 처음 그 표정이 너 마피아지 했을 때가 나는 나 어떻게 분명히 했어 나 어떻게 했어? 그럼 마피아였어 그냥 표정은 나 마피아였어 근데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확신은 없지 오케이 그러면 그게 끝? 백서스 상태 그러면 세 명 중에서 진짜 그냥 뭐 알 수 해 다시 한다 지모 세 명 중이지 어 나랑 근데 만약에 진짜 이상한 게 만약에 너 마피아 아니었으면 특별한 그건 가지고 있을 거잖아 그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런 위기가 있는데 너는 말을 안 하냐 마피아 마피아가 왔다 뭐야 왜 너무 어쩔? 밖에 더운 사람 더우면 문 좀 열어줘게 더우면 문 열어도 열어줘게 열어줘게 시원하긴 하다 지금 밖에 뭐 괜찮지? 야 누구 이상 분명히 댓글에 저기 누구 지나갔다고 몰라 아무튼 그러면 일단 일단 세 명 중에 투표를 할게 시간이 너무 가고 있어 하나 둘 셋 갑자기 놀리지 마 누구를 봤어 도영이고 도영이 마지막 못다 잠깐 예스 노 끝났어 최우 별론 끝났어 잠깐만 진짜 어려워 모르겠는데 하나 둘 뭐야 뭐야 이 얘기는 뭐야 뭐야 하나 둘 살리고 죽인 버리고 하나 둘 하나 셋 살려지 고마워요 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자 의사 집중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오고 밤이 저녁 밤이oon 지금 네, 다시 주우시고 의사! 일어나주세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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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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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었을 것 같아 화연! 네, 어제 아쉽게도 보내질 뻔했는데 마크가 진짜? 기가맥히다 진짜 무서워 기가맥히다 뭐야? 의사? 마크는 아니네 의사 진짜 소통해? 그럼요 도형보면 도형보면 도라이러 나 진짜 알았어 미쳤다 진짜! 진짜! 나 진짜 알았어 내가 나 진짜 너 말해봐, 말해봐 와, 소름! 재현이는 무조건이다 재현이랑 재현이랑 태일이 형 아니면 정우 뭐, 재현이는 무조건이야 근데 이쪽에서 비유가 높다니까 나는? 진짜 재현이 무조건이다 지금 딱 이 틈에 누군가를 마피아로 바꾸지 않으면 이 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거거든 그 마피아한테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마피아가 이렇게 누군가를 확실하게 마피아다라고 갑자기 나를 지목을 한 거야 어? 재현이 언제냐? 재현이 무조건 좀 이상한데? 여기 때문에 도형이 형 누군가가 있어? 아, 잠깐만 애 말고 애 아니면 애 아니면 애 아, 진짜 김종수 누구라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 일단 난 진짜 아니지 나 아니잖아 형, 시그널이라며 시그널이 있어 나 지금 강제하고 있는 거야 다 형, 일단 형이 들어왔어 아니, 형, 형 근데, 근데 종우 약간 이상해졌어 어? 아니, 근데 내가 원래 진짜 이 게임을 잘 못해, 사실 진짜 못해 그래서 마피아지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못하면 그냥 얘기할 거 같아 아니, 못하면 자사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단어 선택 혼자 같은 거 혼자서 알아서 같은 거 아니, 나는 계속 듣고 있는 거야 자, 눈만 볼게 아니, 약간 나 보는 눈이 이상해졌어 아니, 마피아가 아, 이거 너무 좋아 근데 일단은 봐봐 재현이 형이랑 생각을 했었을 때 근데 정우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 재현이 형이 정우를 불렀잖아 아, 근데 그거는 첫 번째 표정만 보고 고르는 거라서 확신은 없어 아, 그러니까 내가... 아, 그런가? 정우는 절대 아니야 도영, 해찬 중에 하나야 아니야, 아니야 확실해 근데 아까 소를... 내 얘기를 해 봐, 내 얘기를 봐 내 얘기 들어볼게 내가, 내가 한 판 한 밤을 자고 난 결과 해찬이 아닌 거 같아 진짜 해찬이 아니야 어때? 진짜 와, 나 진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재현이는 무조건이야 왜냐면은 첫 판에 내가 죽는 상황이 왔을 때 보통의 마피아를 할 때는 그냥 첫 판에 지목당하면 죽이잖아 근데 이걸 살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마피아에서 의심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살렸을 때... 근데 아까 다 살렸잖아 어 근데 재현이는 마피아의 의심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살렸을 때... 혜일이 형인가? 아니, 그러면... 아니, 일단... 일단 둘 중에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둘 아니면 둘이냐? 나 진짜... 어떻게 둘이냐? 이렇게 둘... 혜찬이랑 도영이 형 아니면... 나랑... 도영이 형이랑... 나랑... 도영이 형이랑 나? 저는 재현이는 너무 오래 걸릴까... 지금부터 3분 타이머 할게요 3분 타이머 저 중에서 모르겠어 형, 우리 3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각자 지금 누구라 생각하는지부터 먼저 장할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도영이 형이의 경우에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었어 근데 그 사람 마피아는 밝힐 안 밝혀요? 밝히긴 하지, 밝히지? 난 안 밝힐 건데 그러면은 이... 그거는 내 자유인데... 아니, 진짜... 그러면 도영이는 누구라 생각한다? 난 재현이야, 난 진짜 재현이야 아니, 근데 진짜 재현이야, 진짜 재현이야 두 명... 두 명이면... 난... 두 명이면 뉴타 형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뉴타 형이면 어떡하지? 아니, 아니... 진짜... 그러면 소름이... 그러면은... 갑자기 왜 나라고 생각했어? 아까도 나 안 뽑았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딱 살리는 순간... 어? 재현인가? 아니, 살리는 순간... 살리는 건 다 살렸는데 나의 살리는 순간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형의 진짜 개인적인 시그널 초기야 죽일 것 같았는데 살렸어요 죄송한데... 보냈을 것 같은데... 보냈을 것 같은데 잡아왔어 근데 일단은 형은... 그럼 형은... 나 마피아 아니겠지? 도영이... 도영이 마피아 할 확률이 높아? 혜찬이가 높아? 어차... 뭐야? 우선 이... 형은 100%고 여기 둘 중에 하난데 약간 도영이 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거는 아직 시그널인가? 시그널 내가... 많이 안 봤어 나는 어디가 혜찬이가 더 떨어졌어 100% 도영이 직업이 있어 대원자예요 맞아 100% 마피아지네 아니, 내가 봤어 형 근데 시민이 아니잖아 근데 나도 갑자기... 형 경찰... 알잖아 형, 형, 솔직히... 아니, 형, 솔직히... 형, 근데 지금 여기서 집중해야 돼? 형, 솔직히... 처음에 누구... 형 경찰이야, 진짜로? 형, 진짜 나중에 얘기할게 아니, 형 경찰이... 의사가... 의사가 진짜 똑똑해 마피아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형을... 의사가 마피아 같아? 신뢰하고 싶은데... 나, 태일이 형 마피아 같아 아니, 태일이 형이 저렇게... 이 정도면 마피아 아니야? 이 정도로 연기를 할 수는 아니야 용기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거를... 시그널이야? 이제 심리학을... 1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그럼 형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 나도... 안 됐는데? 너 아니지? 나 진짜 아니야 야, 여기 절대 안 익어 태일이 형은 확신해 근데 정우 형 아니면 재현이 형은... 나도 재현이 아니면... 아니, 근데 확정을 지으면 안 돼 다 의심이 돼 확정을 지으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아니, 하찬이 누구라고? 난 형은 확신 난 확신, 확신 정우 형 아니면 재현이 형 넌 누구 같아? 나는 도요 형이야 재현이 형 맘마다 해 그래, 앱 보내자 형 형의 장난이 끝났어 아니, 근데 나 사실 진짜 이 게임을 잘 못해 그래서 좀... 제가 계신도 하고 있었어 오케이, 일단 나 약간 갑자기 해찬이 같아 왜 나... 나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왜 나라고 의심하지? 무섭다 진짜, 진짜 이게 근데 너무 사기를 잘 쳐가지고 아니, 나랑... 마피아를 생각해봐 나 버피아 진짜 못해 5초, 5초 나 시민이 형처럼... 진짜 마피아 할 때 진짜 못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네, 바로... 가자 우선 제... 지목할게요 아니, 확정을 왜... 어떻게 했지? 그만, 그만, 그만 자기소개 자기소개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네, 나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목할게요 하나, 둘, 셋 어? 일단 태희랑 누구야? 뭐야, 또? 맘을 또 왜 막... 도영이? 너네 진짜... 재현이 너무 확실해 근데 이거... 타이머, 타이머, 이거 그냥 재현이야 아니 네명... 세 명, 선생님 하나, 둘 나 둘, 셋 세 명, 세 명 자, 업데웁니다 최후 골련릴 수 있어 최후 골련릴 수 있어 주의해야 될 거는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 확신을 갖고 누군가를 죽이려면 그건 급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지금 급한 건 마피아야 응 우리 시민이나 경찰 의사들은 마음 여유를 갖고 천천히 다 의심해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급한 사람은 무조건 마피아야 그럼 형 시민인 거야? 난 시민이야 근데 왜 이렇게 급해? 이거 근데 약간 약간 편도더 얘긴데 오케이 그러면 일단 최후 별론이니까 내가 더 유기한 거고 아무튼 그거는 알아두고 죽일지 살릴지 정해 오케이 이거... 진짜 너 아니였으면 나... 진짜 만약에 아니면 이거... 바로 도영이다 도영이... 아니 근데 아닌 줄 알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잘 선택해 다음 편에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많이 맞으면 편이 안 되잖아 이거 진짜 시민... 이거 진짜 죽이면... 아니다 하나, 둘, 셋 고맨 아이고 보내졌습니다 뭔... 이거 얘기 안 해줘? 얘기 안 해줘 안 해줄 건데 아니, 마피아인지는 얘기해줘 안 해줄 건데 이? 그런 마피아 있어? 내가... 그렇지 그렇지 네, 밤이 왔습니다 네, 마피아 잠깐 써주세요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네, 경찰 문 닫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의사 누구를 달릴 건가요? 네, 빨리 선택해주세요 확실해요? 알겠어요 네 나 지켰습니다 눈 떠주세요 진짜 이번에 네 일단 들어봐요 네 어젯밤에는 아쉽게도 행님이 보내졌습니다 아우스 네, 타이머 4분에 타이머를 켜겠습니다 우리 경찰이 없어졌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미안 뭐야, 이거 뭐? 나 의사야 내가 의사인데 내가 태일이 형 경찰이어서 살려야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었어 아니, 너 의사인 척하는 마피아지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 지금 마피아가 몇 명 남았을까? 진짜? 한 명 남았어, 한 명 한 명 아니, 태일이 형이 내가 봤을 때 태일이 형이 이번에 마피아인 것 같은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얘 마피아가 아니라고 들었나 봐 그게 안 나요 아, 이거 딱 마피아 아니라고 아, 진짜 아, 아, 아 이렇게 듣고? 아, 난 사실 잠깐만, 태일이 형이 태일이 형 죽기 전에 근데 너를 의심했었잖아 근데 태일이 형이 재현이 확실해서 재현이 확실하고 확실하니까 이쪽이 그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왔네 이거 잠깐만, 나 지금 지금 이렇게 네 명이랑 정우 형 남았잖아 만약에 이게 뭐야? 뭐야? 도영이 형이야 진짜 도영이 형 난 진짜 혼났어 그치? 진짜 도영이 형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야? 이거 나 진짜 진짜 도영이 형이야 마피아 큰 그림 그렸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형이야 나, 나 아, 일단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일단 마피아 끝나는데 내가 태일이 형을 못 살린 게 너무 와, 진짜 와, 왔다, 왔다, 왔다 아니, 뭐 아니, 근데 나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살리려 했는데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내가 첫 두 번째 때 아니, 어떻게 와, 이렇게 얘기해? 두 번째 때 얘를 왜 얘를 왜 마피아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살리려 했거든 아니, 아니, 아니 안 끝났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다 말할 뻔했어 아, 진짜로 살리려 했는데 아 나를 살렸어? 아니, 나 갑자기 도영이 생각나듯이 도영을 살렸어 저 근데 마피아랑 내가 봤을 때 마피아가 몇 명이고 시민이 몇 명이면 마피아가 있는 거 같아 두 명? 저만? 그러니까 그 이 밤을 이 밤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가 지금 만약에 마피아인데 혼자 살아있어 그럼 시민이 몇 명 남으면 마피아가 있는 거야 몰라 세 명 아니야? 근데 그러네 그럼 이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마피아를 한 명 못 보내면 아마도 게임이 일단 해찬이 보내야 돼 마피아를 여기서 못 보내... 그렇게 된 거 같아 해찬이잖아, 일단 해찬이네 바로 투표 만약에 해찬이였으면 우리 만약에 재훈이도 마피아였던 그럼 이기는 거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긴 거다 나 진짜 티어 변론 해야 돼요? 해야 돼 일단 쥐목을 할까? 나 의사가 죽어서 왜냐면 당연히 경찰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태일이 형 살릴 줄 알았단 말이야 나도 그거 사실 너무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내가 태일이 형을 지목했어 태일이 형을 지목하면 의사가 경찰을 당연히 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의사인 척 하려고 그랬지 너 마피아하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미 나를 몰린 거 아니야?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밤이 왔습니다 해찬이 근데 진짜 시그널이 어차피 끝난 거 아니야? 응 밤이 왔습니다 네 마피아 이거 해줘야지 마피아 눈 떠주세요 구랑 가슴아 구랑 가슴아 누구를 선택하실 건가요? 아, 진짜야 이거? 아, 진짜야 이거? 시영아 미안해 확실한가요? 알겠습니다 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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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감아주세요 의사 의사 That's me 눈 떠주세요 이거 진짜요? 누구를 살릴 건가요? 누가 말해? 누구 살릴 건지 말해 누구를 살릴 건지 말해 뭐하냐? 이거 진짜요? 그냥 일어나, 일어나서 살려 잠깐만, 잠깐만 누구를 살릴 건가요? 뭐? 누구를 살릴 거야? 일단 나 살릴게요 이거 뭐야 불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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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으세요 네 Good morning 네 예? 아쉽게도 이번 판은 마피아가 이겼습니다 나 땜에 졌다 형이 왜 트롤해? 나 마피아인 것 같아 나 되게 나아지 맞지? 근데 나 진짜 처음에 뽑고 두 번째 뽑았어 너 경찰이야? 아니, 시민이었어 야, 재현아 여기 뭐야? 경찰 여기 있어 우리 진짜 잘 죽였어 아니, 얘가 좋은 거 나 보는 게 느껴졌잖아 그래서 포인트는 태일이 형이 시그널이 없어 태일이 형이 진짜 태일이 형 뭐해? 나 진짜 나 진짜 제3의 직업 이 두 분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야, 확실히 영상으로 볼 때랑 다른 레인 실제로 보는 거야 둘이 태일이 형이랑 아니, 어쩐지 진짜 뭔가 날 보는 게 달랐어 진짜 쩐다 왜? 무섭다 아니, 나 나 진짜 중간까지 마피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계속 이러니까 그걸 넘어서 아, 마피아 아니다 중간에 그 형 진짜 경찰이 있어요? 아, 포카페이스 잘했어 그게 진짜 중요하게 포카페이스보다는 슬펐어 나는 태일이 형이 100% 확신하길래 저 형이 경찰이고 그 전날 밤 저렇게 경찰처럼 파지 이렇게 알겠구나 야, 그래서 나 정확히 벗어나갔어 2트롤 3트롤 나 진짜 견자를 안 나오니까 진짜 바보 견자를 빨리 나가고 빨리 나가는데 빨리 죽었구나 지현이 형은 진짜 아니었네 미안해 쟤 쟤 러그한 두 명이야 난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어 현지 형은 아쉽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나 비유를 모르겠어 시민 만약 마피아가 한 명 남았으면 시민이 몇 명이야 마피아가 이거? 두 명 시민이 두 명이면 마피아가 이거? 오늘 그럼 VL 끄고 진짜 끝까지 가 이랬는데 아, 그럼 봐봐 나 지금 불 붙었어 태용이가 제일 좋아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궁금한 게 근데 셋이 남았다 이렇게 셋이 남았잖아 이렇게 셋이 남았잖아 그럼 게임이 아직 안 끝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지 누구 죽였으면 만약에 둘이 만약에 그렇지 둘이 죽었으면 이렇게 끝나서 시민이 이긴다 근데 내가 이게 망가뜨렸어 근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네 명이서 나만 있으면 아직 할만한 거잖아 뉴타잉이 죽었어도 할 수 있지 셋이서 여기 뉴타잉이 죽었으면 이제 하면 진짜 레전드가 이 안에서 만약에 정우가 또 한 명을 죽이면 그때 이길 그렇게 되는 건가 난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 어렵다 근데 이거 못 해 이거 시민이 이긴 거예요? 나 진짜 못 해 시민이 이긴 거래? CJ가 시민이 이겼네 진짜 그런 걸로 하자 그런 걸로 하자 그래? 왜냐면 혜철이가 죽었고 정우 하나에 시민 셋에 둘이야 시민 둘에 시민 둘에 의사 한 명 시민 둘, 의사 한 명 근데 유타가 보내줬잖아 마피아가 막 유타를 죽였어 밤에 그러면 아직 안 끝난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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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망가뜨렸다 It's okay 이건 첫 번째 판이잖아 태희 형이 MVP였다고 태희 형이 제 3위 직업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예언자 태희 형이 있어서 재밌어 이 게임을 솔직히 태희 형이 태희 형이 있어서 재밌어 재밌어 한 판 더 해 알잖아 몇 분 됐어 근데요? 30분 되지 않아? 40분 넘었을 거 같아 47분 50분 하고 있어 우리 어떻게 그럼 한 판만 더 해? 이거 때문에 더 오래 걸려 형 하고 싶은 말 하죠? 그러면 형이 난 너무 일찍 죽었으니까 난 괜찮아 난 괜찮아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한 번 더 하자 한 판 진짜 그럼 나는 전화하셨으면 좋겠어 나도 나도 자전 시간 전화 그러면 10분 간힘식 인터미션 인터미션 여러분들은 더 화장실 가세요 그러면 마피아 수랑 시민의 수가 같아지면 마피아이긴 그러니까 2, 2 이게 지금 1, 2 내가 이 야 우리 되게 스럽다 진짜 근데 나 진짜 정우가 나 보는 눈빛이 달랐어 아니 근데 나 좀 슬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눈빛이 달랐었어 왜? 나 뭐가 달라? 진짜 몰라 아 진짜?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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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뭐 뭐라고 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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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VF라는 거 같아 What is up people? What's up?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타임 없이 1, 2, 3 잠깐만 1이 형 너무 잘 들리는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거 댓글을 어떻게 보자 댓글 아마 한 번 누르면 될 거 같은데 오케이 여러분 재밌어요? 와 그래도 진짜 되게 VF 시는 시간 이게 근데 전 필요해요 왜냐면 이 마피아라는 게임이 맞아요 방금 되게 은근 많은 에너지를 했었죠 선물을 했죠 네 그래도 재밌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나는 마피아 사실 없었거든 사실 솔직히 아니 나는 정우가 진짜 정우가 정우가 나는 갑자기 얘가 나 이 게임 잘 못해 몰라 할 때부터 나는 진짜 진짜 진심이야 액션 Next Level 내가 이거 제대로 알면 Don't forget that we're still alive, people 네, I know We're still alive 이거 잠깐 인터미션이에요 네 태일 형이 근데 진짜 너무 웃겼다 아니 태일 형이 태일 형이 마피아 편이었어 아니 도와주더라고 아니 도와주더라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웬덕이야 솔직히 나도 뭔가 재현이 형 느낌이긴 했는데 처음에 왜 그랬어 정우가 상상도 못했어 오히려 나는 재현이가 마피아를 호취한 순간 너를 그냥 마피아 아니라고 생각했어 무조건 아 그래? 어 재현이 형 진짜 억울했겠다 나는 네 아니 이게 마지막 그 최후 최 뭐라 그래? 최후의 변론 최후 변론 하는데 되게 되게 슬퍼 보이는 거야 아 근데 근데 지금까지 본 최후의 변론 중에 이게 최고였어 맞아 진짜 맞는 말이었어 나 근데 유턱이 그걸 깨버렸어 근데 왜 이렇게 0.5초? 0.7초 걸렸나? 태일이 형 이제 그만 오라 그래 태일이 형이랑 누구지? 내가 여기 앉아야겠다 오늘 한입만 주면 안 돼? 응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룹이 어떻게 됐어? 근데 냉장고 있어 우리 슬퍼 여러분 너무 맛있어 토플 카메라 하나 더 진짜 뭐라도 댓글 보자 댓글 보자 댓글이라도 봐야겠다 재현아 너무 멋있다고 오랜만이에요 내가 풀 선이어서 카프리 선이언 갖고 왔어요 잘했어요 진짜 필요해요 정우가 한입 뭐라고? 여기 MC 자리잖아 여기 내 자리 좋은 자리 나아야지 어떻게 태용이 형을 보낼 생각에 그 형 진짜 시원해요 파필 경제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자 2라운드 2라운드 시작해 미안한데 미안한데 마피아 할 거잖아 응 아 나 진짜 나 마피아 나 오늘 아 진짜? 어 여러분 저 라디오 듣고 싶은 사람은 이쪽으로 가시고요 응 여러분 라디오에 수고하시고요 그곳에 여기 있지 말래? 설골 파우스 어?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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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시고요 아 저거 이제 좋아 또 어서 또 어서 지금 몇 신가요? 아 9시 나 없어? 나 왔어 나 막판 할까? 아니 괜찮아 파자 막판 아니 아니 파자 막판 아니 두개 동시에 틀어볼 수 있잖아 근데 중요한게 첫 번째로 죽을 수 있어 나 또? 응 나 괄호 카드 아니야 아니야 누가 아니 이거 라디오 9시라는데 어 9시 3? 4분에 아 띠아웃도 안되지 않아 그러면? 어? 어? 로딩 로딩에서 막 지금 이거 다 아니지 아 지금 이거 다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 아니에요 쉐어로 컴 두개가 두개가 아 아 너무 웃겼어 생활을 못했네 You saw how he was 로딩 로딩 걸렸어 로딩 걸렸어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솔직히 쩌글링 TV가 제일 맛있는데 쩌글링 나는 이거 이거 프로파지 제일 좋아해 아 여기? 나 이거 한 번도 안 봐도 안 봐도 이거 빨대를 벗어야 해 어 그냥 아 여기인가? 아 아 이거 빡사람 좀 만들 수 있어 나 오랜만에 근데 어 수련해온 느낌이어서 혹시 되게 좋아 근데 마피아도 되게 재현이 형이 아니라 정우여서 더 재밌어졌어 응 약간 진짜 예상치 못하는 게 아 나도 예상 못했어 진짜로 나 이렇게 됐어 난 진짜 초반에 떨어질 줄 알았어 어? 우리 아간다? 어 혁발 혁찬이 마피아를 비행히고 왔을 때가 제일 재밌는 거 같아 그 결과 자체가 어 어 우리 진짜 뭐 해보고 싶어 뭐 뭐 조금 해줘 뭐 뽑혀서 뭐 약간 약간 뭐라도 비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진짜 카드마다 좋아할 수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까 뽑았던 수도 반대로 뽑자 그래 오케이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여러분 집중할게요 나 첫 번째가 도영이었어 그 형 유태형 혹시 그 댓글만 떠줄 수 있어? 잠깐 꺼줄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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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가스타드 내가 하나 더 맛있다 드릴까 아 맛있어? 그래? 내 거 있어 도영 혜찬? 또 보면 안 되잖아 어 도영 혜찬 다음에 순서를 보이겠어 그 본인 도영, 혜찬 다음에 재현, 재현 아 재현이 그러니까 형이 다음이었어 도영, 혜찬, 재현 그래도 나 그 정우 2번에 이긴 순서로 가는 거야? 어 2번에 이긴 순서로? 어? 괜찮아 괜찮아 난 3회자가 재밌어 꼴등이 이렇게 다 근데 형이 4회자일 때가 3회자일 때가 3회자일 때 그 다음이 나아지 뽑을게 그 다음 태일이 형 그럼 아까 순서였는데? 예시 예시 뽑자, 뽑자 뽑자 50% 제발 그 다음에 아마 재현이 형 로디 로디 시간이었는데 반응으로 프라마스 와봐 아마 정우가 다음은 어떻게 다음은 나 그 다음에 태일이 형 태일이 형 태일이 형 다음에 기완 네, 지금 한 번 더 설명할게요 J 뭐라고요? 마피아 마피아 K 뭐라고요? K 의사 뭐라고요? K 시민 뭐라고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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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닥터 볼까? 스트레인지 하나, 둘, 셋 봐봐 봐봐 보고 하트 하트 여덟 미쳤다, 진짜 내가 하트 여덟이야? 하트 여덟이야? 하트 여덟 내가 하트 하트 여덟 하트 여덟? 없습니다 아, 태일이 형 태일이 형 새롭지 않아요? 하트 여덟이 있었어 괜찮아요, 특수? 가볍게, 풀산 저는 하트 유 풀산은 뭐야? 풀산 그냥 나는 시즈닝 나는 시즌이 어때? 난 잘하자 나는 시민, 나는 나는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 시민 좋아 진짜 시민이 형 죽이지 마 나도 마피아요, 너 나도 시민인데 마피아요, 형? 죽이지 마 그냥 진짜 시민 얘다 진짜 시민 좋아하네 데이 형 데이 형 가만히 있으실게요 너무하잖아 데이 형 가만히 있으실게요 형 총 다 맞대, 형 총에 반대로 가실게요 근데 뭔가 테리어 설득이 왜 있어? 뭔가 테리어 있어 맞아 근데 가끔 총이 많을 때 땅뿌리긴 해 어, 땅뿌리게 나는 뭐 가볍게 뿔리긴 해 이 꾸미이시니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1분 드릴 테니까 1분 못 드릴 건데? 어떻게 할지 다음으로 보낼지 아니면 한 명을 선택할지 이걸 정해주세요 저 형 한 거요? 밤 갑시아? 밤 갑시아? 밤? 얘기할지 그러면 밤 하고 싶은 분 아니면 오늘 한 명 보내야 될까 하는 분 밤 보내는 분 하나, 둘, 셋 이게 이거 들어보지도 않아? 밤 얘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밤 한 거야 이거 지금 투표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에 투표 이 밤을 넘어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을 하면 내가 왜냐하면 이 밤을 넘기고 바로 죽어봐도 죽어봐도 아, 다음으로 되겠어 이게 약간 좀 무서워 우선적으로 마피아 이번 판 태용이 형 안 죽이시기 그러니까 태용이 형이 마피아여도 죽이지 마 차라리 한 명을 죽이고 가기 그게 낫지 않냐? 뭐 친구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치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알았어, 도와줘 도와줘 그러면 오케이 밤 바로 됐으면 좋겠는 분 손 올려주세요 아, 밤? 아, 밤 뭐야? 밤, 밤이구나 다시 말 깔을게요 어쩔 수 없어 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밤이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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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소 눈 눈 눈 눈 눈 눈 눈 합시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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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raise your head 누구를 지목할 것인가요? 빨리 골라주세요 빨리 골라주세요 네, 눈 감아주시고 네,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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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누구를 살릴 건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날이 왔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싹 네 첫날끼만 우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쉽게도 어젯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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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가 보내줬습니다 우와 마크 죽었어? 우와 우와 이러면 혜찬이가 마피아 뭐 확률이 높지 확률이 높게 확률이 높게 그냥 마크 네, 이제부터 4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이머가 있으니까 쫓긴다 쫓겨 응 마음이 급해져 긴장감 근데 이게 마피아의 성향을 진짜 모르겠어 시작할 때 단폭 갖고 있어 마크? 마크를 고를 만한 멤버? 태현이 좀 수상해 또 뭐라고? 귀여워 한 번 살려줬잖아 그래도 고민이 안 되잖아 고맙다 안녕, 안녕, 안녕 마피아 누군지 모르겠지 나 3일 전에 수상해라는 방법 외워서 수상해 수상해 내가 느끼는 마크 형을 죽일 만한 인물 첫 번째 유타 형 왜? 맞아, 유타 형은 좀 유타 형, 마크 형 원래 과한 사람은 너무 과한 탐욕으로 맞아 사람의 심리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그대로 넌 너무 같은데 나는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 아까랑 같은 작전인데? 진짜로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아 얼굴이 슬프지가 않아 왜냐면 나는 심이니까, 진짜 맞아 어? 과자다, 과자 야, 과자다, 과자 야, 우리 선배밖에 없어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일단 하고 먹어 하고 싶은 사람 없어 나 먹을래 그리고 땀 닫아놓자 유타 형은 말하고 했고요 응 별은 말이 없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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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말이 많이 해? 심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해받지 않으려면 말 많이 해야 돼 왜? 진짜 아니야 왜? 나는 어 저번에 실수한 게 있어서 이번엔 좀 잔잔하게 하면서 오래 살아볼까 해 왜? 태일이 형 말이 많이 주었네 맞아요, 태일이 형이 잠깐만, 태일이 형은 내가 지금 밥 먹기 지금 바빠 친정하게, 친정하게 그리고 재현이는 왜? 근데 말이 없는데 근데 내 생각에는 일단 유타 형은 12호찬인 것 같고 확실한 사람은 근데 의심은 해찬이랑 대형이야 나 형이지 나 항상 첫 번째 의심해 형이지 형이지?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봐 그럼 모자 쓰는 사람이 마피아 마피아 할 밖에 없어 태일이 형은 뭐 태일이 형 태일이 형 같은데 아 어렵다 일단은 확실히 하트팔이고 일단은 확실히 하트팔이고 도영이도 확실히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확신은 모르겠어 아직 근데 좀 신중하게 가야 될 것 같아 아까 같은 참사가 일어날 거봐 또 한 번 확실히 하트팔이 근데 저보다 아니야 이번에 내가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보는 거야 또 나야? 그냥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모르지 전략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 뭐였죠? 뭐였고 그니까 아까는 표정 바뀌었어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 알려준다고 그랬지 경찰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경찰한테 말할 마음이지 경찰한테 말할 마음이지 경찰한테 말 알려준대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근데 나 태일이 형 같아 나 시민이야 나 시민이야 나는 GK 찬태용을 의심하는데 정우는 이번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마피아이 따른 표정이 달라 근데 태일이 형은 말이 왜 없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건 의심의 여심 근데 생각을 해봐 태일이 형 아니면 봐봐 말을 일부러 안 하려고 물 계속 먹지 않아 근데 태일이 형은 워낙 다양한 사람이라서 지금은 진짜 이 텐션일 수도 있는 거 중요한 거 근데 생각을 해봐 마크가 먼저 마크가 첫 밤에 들었잖아 그러니까 진짜 궁금하다 근데 마크를 첫 번째를 보내드린 사람이 진짜 톡톡해 마크를 먼저 보내드린다는 게 톡톡하다는 거야? 어 톡톡하지 7초 그래서 나는 저는 그럴 리가 없을 거고 너는 뭐? 넌 누구랑 봐 그래서 나 재현이 재현이 돼야지 네 이제 지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 사람이 마피아인 것 같다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지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해주세요 좀 늦게 막 이러는 거 진짜 오케이 한 번에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떻게 되는 거야? 해찬이가 제일 많아 해찬이가 제일 많아 해찬이가 제일 많아 내 표야 세 표 세 표 나 세 표 나 세 표 해찬이에게 최후의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할 말도 없는데 나는 근데 아니에요 라고 할 말은 해찬이 누가 바꿔 봤지? 형이랑 형이랑 형은 왜 왜 해찬이 같아요? 아까 마피아 했잖아 형 초보자야?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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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죽어가지고 맞네 왜냐면 누굴 나 진짜 근데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은 뒤끝이야 아니 뒤끝에 굳이 그렇게 말해 근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내가 한천이가 마피아였을 때 그 얘의 그 표정 변화가 있거든 근데 막상 얘가 진짜 마피아였으면 얘 여기서 더 말했어 진짜 말 더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얘가 딱 나 시민이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닌 거 같아 아무런 거 같아 아저씨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업다운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지 이게 살리는 거 어? 그럼 살아있습니다 네 밤이 왔습니다 누구? 밤이 왔습니다 아 궁금해 밤이 왔습니다 모르겠어 이번 밤 네 두드려주세요 모두 다 마피아 마피아 보나의 마피아 확실합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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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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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경찰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네 선택을 좀 빨리 해주세요 네 숙여주시고 의사 일어나실게요 의사 의사 누구를 살릴 거예요? 누구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누구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누구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모리 네 일어나주세요 굿 모리 네 일어나주세요 굿 모리 바람에 마크한테 다시 물어봤는데 도영이가 보내줬다고 합니다 아까 도영이 누가 뽑았지? 네? 소리 안 나요 우리 가방에 있는데 네 보내주신 분들 소리 안 나요 죄송해요 아까 누구 뽑았어? 나 유턴 형 그러니까 이렇게 지목했을 때? 응 어 유턴 너는? 유턴이? 아 이거 밤에? 유턴이 아니고 유턴 몰래올게요 누구 뽑았지? 나 형 뽑았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둘, 넷, 여섯 날 말지 아니, 나 뭐지? 이번 마피아 진짜 잘한다 그치? 그치? 진짜 잘하는데 아니, 왜 잘해? 너 지금 손을 뻗었어 아니, 내가 의사거든? 그래서 내가 의사여서 내가 일어났을 때 도영이가 자기 죽음을 느꼈나봐 도영이가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근데 나는 진짜 마피아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난 의사하고 난 의사야 난 진짜 마피아가 누군지 모르겠어서 난, 나를 살렸지 응 근데 다음 턴에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이제 내 선택인데 경찰이 이제 나와봐 한번, 경찰이 형이 형 그냥 나와봐 지금, 에이 왜냐면은 지금 사람 너무 없어, 또 태연이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 나와봐 야, 내가 이 모습을 말해줘야돼서 되게 어린다 형, 너는 지츠 대박이다 그냥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못 찢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내가, 내가 마피아 지츠에서 진짜 이번 마피아가 잘하는 게 아니,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잠잠한 재현이 형이 아닐 수 있다 약간 좀 이게 차분하게 왜, 왜 라고 생각해 그냥 필링? 오케이 내 생각엔 둘인 거 같아 나? 정우 형이랑 태영이 형? 응, 아니면 너랑 정우 아니야, 나는 태일이 형 진짜 나는 다 정우 결제는 더, 더 주거인가? 아니 마피아가 너무 잘해가지고 유태 형 나는 확신한 건 유태 형밖에 못 믿겠는데 의사인 거를 잘 모르겠어 믿어야 되지 말아야 돼 나는 태일이 형이 시기는 아니야 응? 마피아 워낙 경찰 의사 느낌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뭐야? 형이니까, 왜 서려? 난 시민이지 그냥 오클로버 네, 오클로버 있습니다 없고요 없고요 이것도 2년 만에 그런 거 보면 전략이지 아니야, 알았어, 이거다 해찬이, 재현 끝 왜, 왜 나왔냐고 해찬이, 해찬이 해찬이 타이밍 안 간다 어렵다 2분 할게요, 지금부터 형, 타이밍 됐다 아니, 근데 진짜 나 멘붕이야 그러니까 내 형, 형 말해봐, 말해봐 추리해봐 나 이거, 이 두 개 재현이 아까 누구 뽑았었지? 전, 전에 지목해서 너의 뭘 전에 이제 멘토? 멘토 아니야, 아니야 나 회사님 처음에 해찬 봤을 때 네 어, 그거는 좀 애교한데 멘토 맨 처음에 이렇게 넷이 해찬인 것 같고 근데 태혜이 형 맞는 것 같은데 태혜이 형 맞는 것 같은데 태혜이 유타 아니야? 나도 유타 왜냐하면, 왜냐하면 마크 뽑았던 사람도 사실상 유타밖에 없다고 했었고 확실하게 카우도 다 말하는 게 나밖에 없어 뭐라고? 하트에 에이트 잠깐만요 하트에, 하트에 에이트 없습니다 잠깐만 궁금한데? 지금 1분 남았을 거 같아 30초? 왜 이렇게 어렵지? 일단, 나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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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이를 만약에 유타영이 진짜로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정국아 너 아니야? 나랑 몇 년까지 했어 진짜 있으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냐? 근데 정우고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눈 좀 마주쳐봐 정우야 아니, 진짜 시민이니까 정우야 모르겠어 형한테 진짜 거짓말 안 해 아니, 진짜 시민인데 진짜 시민인데 왜 이래? 나 모르겠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 잘 모르겠어, 진짜로 아니, 근데 일단 태혜이는 아니야 아니, 근데 처음에 유타영을 생각했다가 좀 재현이 형 같기도 하고 30초 남았어요 야, 정우가 달라졌는데 이거 자기 추억을 생각했다고 생각했어 나 태혜이 형 나 1편 단신 태혜이 형 왜 태혜이 형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태혜이 형을 의심했었고 아까랑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부터 형이 나를 찍기 시작했어 근데 과자는 왜 자꾸 멍다 맞아 과자랑은 이게 의심스러워 이게 심심해 아니, 왜냐하면 전팔이랑 제일 달라 그러면 해찬이 저거 가자 어? 다 근데 해찬이 나왔다 네,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 없어 네, 아쉽게 또 말 도중에 또 지목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지목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지목해야 될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케이 의사? 진짜 의사? 지목해야 될 시즌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빨리 해주세요, 빨리 오케이 오케이, 다시 어? 왜? 세 명, 태혜이 형입니다 잠깐만 네, 나 믿어봐 아니, 왜 유턴 찍은 거야? 아니, 방금 연기 같아서 뭔가 믿었었는데 이미 끝났어 나 최유밸런? 최유밸런 방금 지목에서 답 나온 것 같아 나도 방금 지목에서 답 나왔어 이둘 아니면 이둘이야 응? 아니, 나는 아니, 방금 지목 봤지? 나는 지목 기억해? 나 형 지목 하느라 사실 못 봤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어 나 그냥 살려 너 살려봐 너 살려봐 아니, 나는 형을 의식하는 상황인데 내가 형을 의식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 이제 최유밸런을 하고 이제 살리냐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유턴 누가 봐도 하트해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지목에서 아니, 나는 갑자기 그 중에 누군가가 여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한찌 에잇 한찌, 한찌 에잇 없습니다 있는데? 없어?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형들이지 마 하나, 둘, 셋 없습니다 두 명이라고? 어 근데 에잇 나 찍었어 지목, 최종 지목에서 형 나 찍었어 두 명이야 봐봐, 아니 얘기를 해, 봐봐 어 유턴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재윤이가 어 근데 이제 정우가 얘는 모르겠다 타이머 해야 될 거 같은데 얘는 모르겠는데 잠깐 최일형 개인 타이머 갈게요 근데 이번에 찍었어 최일형 지금 지목을 했어 지금 지목을 했는데 다 시작이 둘이 유타를 찍는 거야 갑자기 둘이 뜬금포잖아 너무 몰랐잖아 아 그러네 너무 뜬금포 그러네 아니, 나는 유타형을 믿었었어 근데 나는 의심은 다 하고 있다고 근데 정우가 유타를 의심했을 때 그래도 유태형이 그걸 반론했을 때 나는 뭔가 의심스러워 그냥 그거 아니야, 정우는 확신이 없어 난 진짜 순수하게 누구일지 확신이 없어서 일단 고른다 순수하게 그냥 찍으라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재윤이가 같이 마피하는데 재윤이가 유타 찍으니까 그냥 너도 같이 유타 찍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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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진짜 우연의 일찌 우연의 일찌? 그럼 형은 이 두 명이 진짜 정우가 맞다 정우가 맞다 불 아니야 잠깐만 진짜 근데 불 아니야 유타야 유타야 나를 죽이는 게 편했을 수도 있는데 또 이걸 찍은 것도 좀 특이하기도 하고 너무 어려워 근데 내가 방문하고 아니, 경찰이 오히려 얘네가 내가 경찰이 내가 경찰이 없어서 도영이가 경찰이었네 도영이가 경찰이었네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가 재윤이 형 게임 타이머 끝났고요 도영이가 경찰이었네 잠깐, 오케이, 오케이 네 이거 하실게요 형 진짜 아니야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중 팀 최종별로 해줘 최종별로 해줘 최종별로 해줘 어, 잠깐만 했어, 했어, 했어 끝났어 최종별로 했어 하나, 둘, 셋 뭐가? 맞는 거 같다고? 아, 네 잠깐만, 잠깐만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잘못한 거 같다 반대인 거 같아 아, 이 단계 아, 네 네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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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떠주세요 마피아 마피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알겠어 안 나이다 네 눈 감으라고요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찰 This stop is 경찰 누구를 지목할 건가요? 오 오 알겠어 안 나이다 네 눈 감아 네 네 네, 네 잘했어요 네 조 여자 가사 ksen 무슨 아픈 단계 조금 어 안 피 interfere I said I got it! 연기야 오케이 아니, 아니, 자녀 혼자 비했뻔는데? 아쉽게도 어젯밤에 과자를 팀 하시네 유타가 보내줬습니다 끝났어 나는 두 명이야, 두 명? 유타가 보내줬습니다 잠깐만, 그럼 지금 마피아 하면 끝났어 마피아 두 명이면 끝났어 모여봐 이 네 명인가? 네 마피아가 두 명이면 마피아 두 명이면 끝났어 그래? 2 대 2니까 끝났어 내가 봤을 때 재현이 형이랑 마피아 몇 명인데? 해찬이 나, 재현이, 해찬이 나 해찬이가 말해줘 마피아 두 명이지 마피아 어디 남았어? 아니, 근데 태현이 형 마지막에 진짜 잘했어 근데 형이 박신을 못했어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유타가 제일 잘했어 맞아, 유타였다 유타였다 계속 누구만 뽑아 이게 재현, 해찬, 끝 진짜 깜짝 놀랐어 맞아, 어렵다 근데 해찬이는 솔직히 말해서 나 근데 저쪽 갈까 했어 나 해찬이 편이 안 보여가지고 중간에 근데 어렵다 근데 유타 형은 진짜로 해찬, 재현, 재현, 겨투스 진짜 깜짝 놀랐어 뭔지? 진짜 근데 좋았다 이번 판 네, 그럼 해찬이가 두 번 했어 이 두 명이 빨리 죽어서 쉬었어 그러니까 내가 근데 못 살렸어 맞춘는데 나 맞춘는데 얘는 세 번 다 애 혼자 살렸어 이번 판의 목표네 내가 오래 섰다 너 맞춘는데 그렇지, 너무 괜찮은데 말 안 하고 있어도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 재밌었어 근데 너희들 이게 깔끔해, 막 바람차 어? 깔끔해, 막 바람차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하는데 혼자 솔직하게 왜? 지금 1시간 2시간 2분 하고 있어 아니, 왜냐면 나는 아무래도 진짜 모르겠어 다 거짓말하는데 태용이 형 혼자 거짓말 안 해 잘까? 네, 오늘은 오늘 끝났다 마지막으로 마음 맨날 하고 네 이 게임 잘 때 잘 때 입을 딱 덮었을 때 아, 그때 돌아가게 살릴 거 같아 이거 이런 거 생각날 거 같아 근데 막상 다음에 하느라 찝찝 또 모른다? 몰라 또 몰라 아무튼 재밌었다 근데 팬분들이 재밌어야 사실 진짜 재밌는 게임이 될 텐데 댓글 좀 보고 있어? 네 재밌었나요? This is so funny 아, 덥다 아, 해찬이 죽였어야 돼 아니, 근데 형이 왜 말을 많이 안 했어? 아니, 근데 태용이 형은 잘했어, 마지막에 맞아요, 맞아요 내 판단이 아, 조금 미스였구나 해서 아니, 내가 형이 형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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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말했었으면 난 처음 믿었는데 제안이 진짜 최고의 조합이다 근데 아니, 그리고 마크가 딱 처음 죽었을 때부터 이거는 잘하는 조합이다 라고 생각했어 맞아, 나도 그래 마크 죽으면 마크 진짜 잘하더라 원래 마크를 딱 죽이는 순간 아니, 경찰 너였지? 어, 맞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파는 경찰 너 아니, 이거 너네 컨닝한 거 아니야? 어떻게 컨닝을 해? 컨닝 그렇게 잘해? 아니, 나 그래도 깜짝이야 근데 우리 형이 이제 너무 서로를 알아서 막 먼저 더 해야 할 사람이 약간 정해져 있어 계속 에, 계속 는 두고 있었지 마피아, 마지막 다음에는 우리 우리 사회저도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응? 어때? 잘하는 사람이 사회저도 보고 사회자 하면서 어땠어? 사회자? 사회자가 제일 재밌어 아, 어때? 응 혼자서도 잘 놀고 같이도 잘 놀고 그게 사회자야 맞아, 손에 팔 하트 계속 있는데 없어 네 팔은 하트 없어요 아무튼 뭐 우리 내일 뮤비 나오니까 그것도 기다려주시고 좋았어 좋았어 지금까지 기타 라디오도 지금 빨리 네 끝났습니다 안 했어 감이 적어 응 근데 기태양이 오늘 제일 제일 재밌어 응 잘했어 네, 다운터가 많았어 오늘 왜 이렇게 급해? 기태양이 제일 재밌었어 여기, 여기가 너무 뜨겁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재밌었던 만큼 진짜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아홉이 형이 이렇게 비앱을 하는데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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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마피아 자주 올게요 네, 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잘 자요 바이 바이바이 안녕 안녕 고조 아 아 아 아 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